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목자들에게 전하며 찬양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이 땅의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성탄주일 후후 예수님의 생일 축하 케이크 만들기 활동이에요 클레이에 그린빨대를 꽂고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봐요 자 그럼 재미있는 오감 활동하러 출발 아하하하 아나바이브 성경 공부 시간 그밖에 활동하며 하나님을 배워요 첫 번째 여러 색의 클레이를 가지고 촉감 놀이를 한 후 평평하게 쌓아 케이크를 만듭니다 두 번째 오감 활동북에 있는 그림 뒷면에 빨대를 붙입니다 세 번째 생일 축하 케이크를 만든 후 예수님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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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thology top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